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국어영역 강사 강민철입니다. 어느덧 파이널 모의고사 시즌이 시작되었네요. 우리의 여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국어 공부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일단 제가 좋은 업체 모의고사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좋은 모의고사에 좋은 강의를 더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예정이니 같이 마지막까지 공부를 좀 잘 해봅시다. 일단 어떤 모의고사가 몇 회분 제공이 될 것이냐 강좌 명의도 있듯이 이간 모의고사를 제가 해설할 예정이고요. 총 파이널로는 12회분 패키지 상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12회분을 여러분 집 앞에다가 한 번에 딱 배송을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해 6월, 9월의 이슈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텀을 두고 우리가 배송을 하게 되었고요. 다만 9월까지 총 7회분이 또 여러분들한테 배송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빠르게 많은 분량이 입고 되는 거예요. 마지막 5회분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일정을 정말 잘 짜야 이 12회분을 다 소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와 관련된 팁도 좀 드릴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언제부터 치고 나가면서 풀어라 좀 더 말씀드릴 건데 어찌 됐건 패키지 상품은 이렇게 4개 구성으로 되어 있고 총 12회분이 다음과 같이 배분이 되어 있다는 걸 좀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쌤 왜 여기 마지막 패키지에는 개강, 개강 왜 이게 없나요? 자 일단 이게 완전 10월 한순이더라고요. 10월 27일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때 강의를 올리면 누가 일단 들을까? 일단 그 걱정도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때는 그냥 2회분을 가볍게 자습하면서 풀고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 강의가 필요한 시점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일단 저는 이 10회분만 해설하는 걸로 정해놨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이 시험을 못 봐서 이런 곳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걸 딱 풀어봤는데 이건 내가 해설하고 싶어. 제가 욕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건 내 거야. 이러면서 해설하고 싶은 욕구가 든다든지 아니면 자습으로는 토저히 불가능한다든지 그럴 시즌도 아니겠지만 어찌 됐건 이래저래 다양한 이유로 제가 해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일부 추가를 좀 하긴 할게요. 그런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어찌 됐건 이거 10개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강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저의 강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패키지 1부터 패키지 3까지 이거 10회분 업로드 예정이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 강의 리스트를 보시면 이거는 이미 완강을 한 채 오픈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올리는구나 하고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해보시라고. 보시면 알겠지만 1번부터 45번까지 전문항 전 지문을 해설하는 게 아니에요. 기출문제 분석 강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고민하고 그런 느낌의 강좌라기보다는 한 지문만 해설을 들어봐도 알겠지만 실전이라면 요구가는 이렇게 뚫어내는 게 맞다. 요 지문은 평가원 지문 요런 거랑 좀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요렇게 하고 넘어갔었어야 됐다. 또 심지어는 제가 야 내가 이거 금요일날 풀 때 내가 요구가는 그냥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갔거든 하고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 강의잖아요. 분석 강의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어떤 실전에서의 필요한 사고 과정 강의다 보니까 1번부터 45번까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평가원 세트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요 지문 및 주요 문항을 해설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야 그러면 한 해분에 뭐 한 두세 지문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강의 올라간 거 보시면 알겠지만 공통과목에서 여러분 독서론 앞에 첫 지문 때면 독서는 총 몇 지문? 세 지문. 문학은 총 네 지문. 그렇죠? 총 일곱 지문이라고 본다면 제가 많게는 여섯 지문, 적게는 다섯 지문. 그래서 다섯 지문에서 여섯 지문은 꼭 촬영을 하니까 너무 그냥 가볍게 찍는다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요 지문과 주요 문항을 다룬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선택 과목은 언어와 매체 한정해서 추가 해설지를 좀 청구를 하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간 모의고사를 제가 굳이 소개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워낙 유명한 업체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일단 어렵습니다. 그냥 파이널 시즌이 나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최근에 기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22학년도 개정 이후로 딱 두 번의 시험을 제외하고는 평가원이 주관한 시험 전부 다 어려웠다면 어렵습니다. 22학년도 9월 모의고사와 이번 25학년도 9월 모의고사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개정 이후에 수능 국어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 기조를 반영한다면 역시나 까다롭게 낼 수밖에 없었던 거고 여러분들 실전에서 이 정도 요구하는데 이거보다 가벼운 걸 통해서 연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하죠? 이거보다 당연히 더 어려운 걸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더 쉬운 모의고사 업체보다는 딱히 좀 어렵지만 이감으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감을 선정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당의 이슈를 잘 반영해요. 예를 들어서 물론 9월 모의고사는 조금 아쉬웠지만 6월 모의고사의 어떤 변별력을 요구하는 문항의 주요 사고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좀 까다로웠던 지문에 특히 학생들로 하여금 애로사항을 많이 일으켰을 문단이라든지 그런 어떤 색깔이 잘 묻어나는 형태로 출제를 나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체를 또 선정한 거니까 제 감을 좀 믿어주시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문항을 나름 잘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당의 이슈를 특히 잘 반영해준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래요. 올해는 굳이 당에 국한될 필요가 있을까? 왜냐? 9월 모의고사가 사실상 아무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 하나만 계속 우려내면서 반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럴 때는 22학년도부터 지금 25학년도까지 어려웠던 문항들을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다 반영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모의고사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간 모의고사는 이래.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해요? 결국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놓고 공부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일단 여러분들 다양한 학습 목표와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들이 있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이래요. 이간 모의고사가 같이 있는 이유는 공통 지문 이 세트들 잘 보면 다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연계했다라는 점이에요. 일석이조 같은 거죠. 여러분 지금 가뜩이나 시간이 없는데 똑같이 80분을 투입했을 때 그저 실전 훈련만 하거나 그냥 EBS만 푼다면 의미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어? 실전 모의고사 훈련을 했는데 동시에 EBS 소재 정리가 됐네? 이게 최고죠.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에 좀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풀고 채점하고 등급컷 확인하고 이러지 마시고 이걸 공부하면서 아, 이런 게 EBS 소재에 있구나. 좀 더 관심이 가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도 좀 마저 풀고 제가 현장에서는 꼭 수특, 수환 풀라고 이거 하나 모의고사 보고 나서 끝내지 말고 연계교재랑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 인강이들도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EBS 소재 정리가 1번 목적이에요. 자, 두 번째 목적. 80분 시험 운영. 제가 이거 9월 모의고사 라이브 때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지점입니다. 친구들 중에 지금 이번 9월 모의고사 100점을 받을 찬스였는데 100점 못 받은 친구들 있죠.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아, 나는 충분히 쟤보다도 잘할 수 있고 실제로 쟤보다 잘하고 뭔가 집에서 공부할 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시험만 보면 말리지? 자, 이런 친구들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부의 리듬 자체가 짧아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보통 인강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제 강의도 그렇습니다마는 자, 이거 한 지문 읽고 제한시간 10분 드립니다. 읽고 강의 들으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딱 10분 동안 전체적으로 읽죠. 그리고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이제 플레이 버튼 누르고 이제 강의를 듣잖아요. 이렇게 한 지문씩 10분 딱 집중해서 여러분 풀고 생각하고 이거랑 80분에서 한 7, 8 지문 그리고 선택 과목까지 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9월 모의고사 때 이걸 어떻게 비유했죠? 10분 한 지문은 미니 풋살 게임 80분 한 회분은 축구 경기라고 했죠. 풋살로 축구를 대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다는 생각이 들면 일주일에 한두 회 정도는 실전처럼 연습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또 시험도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운영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유연하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라 이거야. 자, 마지막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하는 건데 기출 문제는 곰탕이 아니야. 1년 내내 그것만 우려내면서 푸는데 굉장히 오묘한 짓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출 문제 양질의 컨텐츠에서 익힌 걸 써먹어봐야죠. 근데 써먹는다라는 것은 활용해본다라는 것은 반드시 안 읽어본 지문에 해보는 거거든요. 읽었던 지문에 뭘 활용해요? 이미 내가 그 답도 알고 그 다음 문장도 알고 다음 문단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평가원 기출 문제에서 익힌 걸 두루두루 신규 지문에 막 써먹어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채화가 되고 진짜 자기 있게 돼요. 그래서 다양한 지문과 문제를 경험한다. 이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어떤 순간들이죠. 그래서 아 내가 이 이감 컨텐츠와 강민철의 강의로 아 내가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뭔가 얻어갈 수 있겠구나. 이게 내 이번 학습 목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보면은 자기가 이 컨텐츠를 통해서 뭘 얻어간지도 모르고 공부한 애들이 있어요. 조금 맹목적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이걸로 내가 뭘 얻어갈 수 있는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 전합니다. 제가 제 강의를 들어온 친구도 알겠지만 간섭 받는 거 싫어하고 간섭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잔소리를 별로 안 합니다. 잔소리를 안 하는데 마지막 시즌이기도 하고 다른 컨텐츠는 모르겠는데 특히 모의고사 컨텐츠를 좀 잘못 활용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는 잔소리 아닌 잔소리 조금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12회분 이거 만만치 않다. 이거 진짜 강의를 하는 나도 약간 벅차.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럼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현강이라면 그래도 강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단 출석을 하면 갑자기 종이 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 상황이. 왜냐하면 주변에다 다 푸니까. 그리고 아 집에 갈까 질까 이러다가도 애들은 앉아서 강의를 들으려고 그래. 그럼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강의를 또 들어. 이렇게 한 주에 한 회분씩 이렇게 강제성을 갖고 하는 거랑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면서 12회분 한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수능 한 2, 3주는 냅두고 한 10회분 넘게 남아있는 상황. 정말 절망적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심지어 얘들아 당근마켓에서 팔 수도 없어. 왜? 내년에 이게 팔릴까? 이건 25학년도 수능 대비 모의고사들이잖아. 아무도 안 사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너가 구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네가 수능 전에 활용을 해야 될 콘텐츠야.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조언을 하나 해드리자면 9월 달에 치고 나가야 돼. 추석 전에 이게 오픈이 되잖아요. 추석 연휴 기간을 활용해서 한 3회분, 4회분을 풀어버리세요. 아, 제가 추석 때 주문을 못 했습니다. 이때 또 배송도 안 되잖아, 연휴 기간에. 그러면 추석 이후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지. 근데 어찌 됐건 9월 내에 최소 5회분은 치고 나가야 돼. 안 그러면 너 10월 달에 있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없을 거야. 원래 평소에도 시간이 없지만 그때쯤 되면 지금까지 밀어왔던 한국사도 해야 돼. 지금까지 밀어왔던 뭐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돼. 이러다 보면 결국 국어가 조금 더 후순위로도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9월 달에 치고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립니다. 10일 날 4회분 입고되고 24일 날 3회분 입고되는 만큼 빠르게 시작해서 9월 내에 한 5회분 정도 해두면 그때부터는 진짜 가능해요. 10월 달, 11월 달까지 마무리가 돼요.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여러 상황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당부의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조금 여러 가지 푸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은 사설 컨텐츠에 대한 피로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지겨운데 그럼 너는 12회분을 좀 전투적으로 모의고사로 푸는 게 조금 힘들다면 뭐 6회분은 모의고사로 하고 6회분은 1일 2지문 이런 느낌으로 N제, 문제집처럼 활용해도 돼요. 왜냐? 꼭 이게 우리 학습 목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EBS 소재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하루에 2지문씩, 3지문씩 풀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만약에 네가 이걸 실전 모의고사로 활용을 할 거야. 그러면 진짜 실전처럼 긴장감을 갖고 풀어야 돼. 그래서 혼자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풀 수 있는 상황 및 환경 말고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좀 한다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누가 뭔가 감시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좀 푼다든지 나는 그런 상황에서 좀 풀었으면 좋겠어. 이게 긴장감이 들지 않으면 풀다가 좀 뭔가 말리잖아? 갑자기 스탑버튼을 눌러 그 스탑워치가 내 마음대로 스탑버튼을 누르라고 스탑워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셋 증후군이죠. 다시 풀고 또 다시 풀고 긴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로 풀 거면 진짜 실전처럼 긴장감을 갖고 풀 수 있는 상황에서 풀어라. 그런 조언, 당부의 말씀 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사항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풀고 채점했어. 그때까지가 공부일까? 그때까지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이널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나의 독해력, 이해력이 증진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일까요? 또는 국어 실력이 오르는 건 언젤까요? 그걸 검토하고 분석하고 나랑 같이 강의를 보면서 공부할 때죠. 풀 때 실력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강의를 할 때 평가원 기출문제 분석처럼 막 이렇게 딥학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실전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 정도는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어야 돼. 이런 얘기들도 실전 팁들도 쉽게 얘기해서 많으니까 강의를 좀 제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혼자 분석하는 것보단 차라리 나를 2배속으로 활용을 하라고 1.78배속이라든지 나랑 같이 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강의를 좀 활용하세요. 이게 해설지가 좀 불친절하잖아. 모의고사다 보니까. 그래서 풀고 채점하고 실력 오르는 거 아니다. 강의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알게 되는 게 있을 때 그때 오르는 거니까 강의를 좀 활용해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일지 또 어떤 식으로 불안하고 걱정도 많이 될 거고 괜찮아요. 원래 인생은 불안과 걱정의 연속이에요. 근본적으로 해석가 어차피 잘 안 되는 거고 그게 어떤 삶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상황에서 자기 할 것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진짜 괜찮은 결과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셔야 되고 저도 힘내서 해드릴 수 있는 것들 다 해드리려고 할 테니까 같이 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일단 OT는 여기까지고요. 이 OT를 통해서 팩 1부터 나머지 팩까지 공통 OT로 올릴 테니까 별도의 추가 안내사항 없을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OT는 여기까지입니다.